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키아벨리 라는 프로그램은요. 정치에서 허구와 위선을 걷어내고 본질을 꿰뚫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정치의 민낯을 드러내겠다. 이런 뜻이죠. 민낯이라고 하면 우리 떠오르는 보수 농객이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하는 남자 장성철입니다. 보수의 민낯 장성철 소장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 책 제목이 보수의 민낯이죠? 맞습니다. 보수의 민낯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수의 민낯은요. 공천 막장을 통해서 진영 자체가 붕괴됐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들이 당의 공적인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대표적인 게 유승민 딱 싫어오라고 찍어놨었잖아요. 공천을 안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수의 민낯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친박들의 어거지 정치, 비민주적인 정치. 그렇죠. 소수의 권력자들이 그냥 골방에 모여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천을 주고 세력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당의 자체 정화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한 사람의 오도에 따라서 모든 다른 얘기들이 묻혀버리는. 그래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 나가. 지금 또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럼 실제로 보수의 민낯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제왕적인 중성경쟁이다. 줄세우기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이시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획일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자, 나는 2018년도에 내 임기 끝나. 그냥 그러더라도 내가 이번에 2016년에 공천을 해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내 사람들로 채우면 당선 될 만한 곳? 네. 나는 퇴임하고 나서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 그런 허황된 꿈을 꾼 거예요. 전두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국가보로 자문회의 한다고 해서 본인이 노태우 딱 시켜놓고 상환하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들은 다 그런 헛된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썼던 이 보수의 민낯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다 해소된 건가요? 해소되지는 않았죠. 아, 왜 해소되지 않았죠?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친박들이 퇴장당했는데도.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사람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그 흔히 아는 습성이라든가 관성의 부활입니까? 사람과 습성의 관성에 굉장히 똑같이 부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바뀌더라도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습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 보수의 속성이에요? 아니면 정치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지금 민주당도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되니까 딱 거기에 줄 서서 충성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보의 민낯도 되는 거예요? 사람의 민낯. 권력자들. 정치의 본질이다. 정치인들의 민낯이 아닌가? 정치인들의 민낯이다. 그게 바로 마키아벨리즘이고 그것이 바로 정치의 민낯이 아닌가? 그럴 듯하네. 우리 이제 정치학자들이 정치를 욕망의 경연장이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새드 메저이스트적 인간형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때로는 복종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지배하기를 원한다. 거기에서 권력자들은 늘 지배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권력자들의 속성은 이거 같아요. 뭐냐면 자, 우리 권력은 소수만 나누자.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으면 행사를 하자.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내 사람 많이 만드는데. 내 말 잘 듣고 내가 오더 때리면 그냥 그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영역과 울타리를 쳐서 나의 권한과 권력을 계속 죽을 때까지 유지하겠다. 그게 바로 권력의 속성이 아니겠죠. 사실 그러면 장소장님 보시기에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제까지 없죠. 쫓겨난 사람은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쫓아내야 되네.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왕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조를 바꾸기도 했지만 민주화된 시대에는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쫓아내자. 쫓아내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네. 이재명 쫓아내자. 한쪽을 이야기 안 하네. 저도 살아야죠. 그게 바로 권력의 속성이에요.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선을 넘어서는 감정을 넘어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 아닌가. 지금 선을 넘는 사람이죠. 이준석 대표. 대표이신지 전대표이신지 애매한.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권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권력의 속살? 아니요.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부의 기술? 그게 진짜 아부를 아첨하는 듯이 손바닥 비비고 그게 아니라요. 이거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나타낸 책이거든요. 되게 베스트셀러고 철학적인 책이에요. 사실 정치인은 국민한테 아부해야지. 맞아요. 오른말씀이신데요. 아부의 기술. 국민에게 아부해라.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시죠? 잘 알죠. 근데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모든 걸 긴밀하게 얘기 나누고 상의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안지가 오래됐죠. 방송도 같이 해보신 적 있죠? 방송도 같이 하고 사적으로 통화도 해보고. 첫 번째 이준석 대표의 방송 스타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방송 스타일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지기 싫어해요. 지기 싫어한다.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 자기한테 불리한 이슈나 아이템이나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면요. 딴 이야기예요. 딴 이야기예요. 그래서 와 이준석은 많이 하는구나. 이준석은 지지 않았구나. 그런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자존심, 자존감이 본인의 감정과 몸에 흐르는 것 같아요. 그냥 피로써 그게 흐르는 것 같아요. 나는 지면 안 돼. 나는 지면 정치권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야. 나는 매장당해.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또한 정신병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미친 사람 이게 아니라. 욕망의 과잉. 맞아요. 욕망의 과잉. 욕망의 과잉. 나는 지면 내가 패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공부라든지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지면 지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치는 진다고 해서 꼭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의 속성은 아직 모르고. 게임과 경쟁의 수단으로 정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단이 벌어진 이유가. 우리 박진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성격적인 특징이 발현됐다. 표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성격적 특징이라는 게 MZ세대라는 세대적 특성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MZ세대는 저는 개성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그 주장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고 좀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옳지. 난 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개성이 강한 집단이 MZ세대인데 전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기 개성이 강하더라도 한편으로 보면 화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또는 겸손하고 이런 모습도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천아람 변호사라든가 김재섭 위원장, 김용태 최고연 이런 분들의 스타일이 이준석 대표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은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연기라는 표현을 써요. 연기. 정치인은 연기를 해야 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났어. 인상 써? 욕해? 그냥 막 외면해? 이건 정치인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이나 저 같은 평론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은 싫은 사람 만나더라도 적어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 왜냐? 내가 인상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적이 되거든. 최소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싸가지 없음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의 없음. 싸가지 없음. 그냥 이준석 대표를 보면 인사를 안 해요. 우리는 먼저 보면 선배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저는 후배들에게도 인사 잘합니다. 저도 인사를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냥 고개 깠다? 아니면 그냥 쳐다보고 웃고 그냥 외면하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냥 막 이러면서 90도로 인사하고 하니까 보수파 분들이 너는 뭐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 하면서 이러고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러냐.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제가 표현하는 것은 싸가지가 없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마키아벨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이준석 대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이죠. 치명적이다.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무조건 이겨라. 그냥 권력으로 눌러라.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권력이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마키아벨리즘인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 개인이 혼자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착각이죠. 말 잘해요. 방송 잘해요. 방송 나가서 여론을 이끌어올 수 있는 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감동을 줘야 되는 게 정치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정말 설득하는 거.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피곤하잖아. 하지만 어떠한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감동을 주면 내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집에 가봐요. 우리 박 교수님, 형수님이 맨날 잔소리하고 이래봐. 논리적으로. 당신 말이야 나랑 결혼할 때 꼭 내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기도 했다고 했잖아. 그런 이야기는 안전거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야.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 집안일도 좀 해. 라고 따지면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여보 나 여보 사랑해. 나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여보 나 이거 좀 빨리 좀 해줘. 설거지 좀 해줘.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정치평론가보다 거의 뭐 가정의 평론가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서 내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준석 대표가 가치라든가 철학보다는 정치를 게임처럼 즐기고 있다. 아니에요. 이런 평판이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는 존재하는가? 이준석 대표는 진짜 보수가 맞는가? 아니면 혁신보수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보수의 지도자로서 철학과 가치를 충분히 정립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되기 전과 당대표된 후에 이준석 대표는 저희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자기가 당대표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정말 짓누르고 되게 모욕감을 줬잖아요. 그때 당대표 경선 작년에 봐보세요. 주호 형, 나경호 논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지고 오히려 공박하고 뭐 팔공산 올라야. 팔공산 수락산 논쟁. 뭐 나는 전기차인데 너는 화물차 타고 다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거의 짓눌렀죠 완전히. 그랬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보수 정권이 탄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명분과 논리와 승리 방정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할 때 한 40분 동안 얘기한 것을 보면 앞으로 보수가 어떠한 자세, 태도, 철학, 가치관, 비전을 갖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지 정말 절실하게 얘기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도자로서 많이 내공이 쌓여있다, 커졌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 자세한 상황은 아직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때 상당히 저는 감동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당했어요. 나는 윤회관들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짓눌렸어요. 폭력적인 행동을 당했어요. 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우리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보수가 어떻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별 기억은 안 나는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제가 봐야 돼요.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쉽게 우리가 비교해 갑시다. 안철수 의원하고 비교해 보는 건 어때요? 안철수 의원을 보수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중도 보수일지 어떻게 정치적 이념을 우리가 포지셔닝 할지는 모르겠지만 리더로서의 스타일, 또 생각을 펼쳐내는 방식의 문제 주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이순석 대표와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정치학 개론도 제가 다 보고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또 여의도에서 제가 25년 동안 활동을 했지만 정치 언어, 정치적인 문법, 정치의 방정식으로 대입을 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누구지 몰라. 불가능해요, 이건. 새로운 유형이야, 이거는. 안철수의 정치학이라는 것을 새롭게 써야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예를 들면 전당대회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국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정치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이 아니라 10년 동안 했는데 아직 체계화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어떤 방정식에 넣어서 예를 들면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그래, 안철수 당대표, 안철수 후보는 결국에는 일단 단일화 할 거야. 많은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하고 윤석열 찍으면 내 손가락 자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비공개로 이재명하고도 뭔가 협상 테이블을 연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다중인격 플레이요? 다중인격 플레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 시간과 장소와 때와 장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생각과 판단이 달라져요. 그 외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져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스러운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다. 그래서 저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배제시켜놓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현장을 했어요. 인수위라는 게 아시겠지만 국가 비전이라든지 국정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5세 이하 취향 연령 낮춘다. 그거 외에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그림과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운영해줘야 되거든. 그런 예측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예측되는 것은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수사 열심히 하겠구나. 그건 사실 예측했는데 이건 안철수 의원장이 만든 건 아니거든. 그래서 안철수 의원장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안철수 의원장이 얘기했던 것에 반대대로 행동할 거라고 예측을 하면 더 맞을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 대선 과정 중에 그랬죠. 저 절대로 단일 안 합니다. 손가락 자릅니다. 단일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단일 하잖아. 손가락 자릅니다 했으니까 안 자르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분석하기는 너무 어렵다. 정치 이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의원 의문의 일패 당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초반에 정치 임무는 박근혜 퀴즈입니다. 박근혜 퀴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을 갖고 그다음에 다시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들어와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행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작 단계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시작 단계가 벌써 주저앉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정한 팬덤층이 저는 형성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정하게 이준석 대표의 펀을 들어주는 일반 국민과 당 지지층이 있어요. 저는 대략 30% 정도라고 보는데 그게 뭐 절대적인 매니아층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있겠어라고 판단하는 분들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대략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그건 현존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고 정치적인 큰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매니아층은 형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좀 평을 하자면 보수에서 형성된 게 아니고 중도라든가 약간의 진보적인 영역에서 형성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념적인 부분보다 행태적으로는 급진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외원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외원 확장이 가능한데 흔히 아는 보수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잖아요. 보수와 싸가지 없음이 같이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TK 지역에서 대략 지금 20일 정도? 계속 거기서 또 아리 틀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도포 있고 하는 게 이제 싸가지 있음 정통적 있음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요. TK의 손자예요.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딴 데 안 가잖아요. 그거는 대구, 경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다라고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TK 출신 아닙니까? 보수가 한 두 가지 정도 부류가 있어요. 흔히 아는 염치를 추구하는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염치. 이게 흔히 아는 TK의 볼류의 흐름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TK가 과거 유림의 상징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남인, 소론 박정희 대통령도 본인이 소론 집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거기서 나오는 염치 있음과 하나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집단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드러난 아스팔트 보수 역시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강경 보수? 강경 보수, 약간 극우적이고 흔히 아는 팬덤 보수적이죠. 이런 흐름들도 존재하는데 지금 이순석 대표는 팬덤 보수, 극우 보수로부터 지탄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칭찬받으면 정치인으로서 대상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아스팔트 보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옹호하는 분들을 대략 한 5%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각종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제휴관계 비슷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보면 온건 보수가 아니고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극우 보수들을 지금 자기 지지세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30% 정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아스팔트 극우 보수라고. 그렇지는 않죠. 한국 사회의 아스팔트 극우가 30%이면 국가가 온전하겠습니까? 합리적인 보수의 지지도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극우 보수나 아스팔트 보수를 적대시하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결사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너는 안 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참 정차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흔히 하는 정통성 있는 보수들의 비호감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액션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나는 법률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객관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당에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하잖아요. 비대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그것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승소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만약 졌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소송한 것이 기각됐다. 잘못됐다라고 낙인 찍혀지면 봐라. 너는 안 될 거 왜 그렇게 해가지고 당을 분란으로 몰고 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사법적인 파고 당에 여러 가지 가처분 소송 낸 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인이 승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품어야죠. 본인이 이제 그래요 저는 호련이 사라져라 잠시. 그렇죠. 거기다 대고 다 내가 이겼을까 당대표 당에 복귀할 거야. 그러면은 정말 TK의 보수 본류분들이 저 정말 싸가지 없는 이렇게 낙인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 소장님 이야기에 동의는 되지만은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견이 있어요. 어떠냐? 첫 번째 검찰이라든지 경찰의 수사 문제는 본인의 의지와 별 관계가 없어요. 자기도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두 번째 비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논쟁하는 것. 이런 과정에서도 법률적이거나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싸가지 없음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 이기더라도 갈등해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기고 나서 제가 당을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권리구제 그리고 보수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제가 결코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냥 본인이 툭 내던지면 또 마음이 풀 거예요.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 파고를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지적을 하지만 정치는 어쨌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감동을 줘서 본인을 좀 숫자를 늘려서 다수파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비호감도를 좀 낮추고 호감도를 좀 넓혀가는 그러한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바랬던 통 큰 정치를 젊은 이준석 대표가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박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머리가 워낙 똑똑하니까 그렇게 될까요? 원내게? 되지 않으면은 이준석 대표는 그냥 저 정도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정치 부적응자 아니면은 보수파의 핵심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낙인치켜서 자기의 소수의 팬덤층하고만 정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될까요라고 질문 드린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환경 환경적 요인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어야지 이준석 대표에게 탈출구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준석 대표 본인의 문제에서 성격적인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처음에 나에게 한마디로 영화 대사처럼 모욕감을 줬어. 쟤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나를 열받게 했어. 정말 싸가지가 없어.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이렇게 낙인치켜버리면은요. 아무리 나한테 그 다음에 잘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감 생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로 그렇게 낙인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그때 화해하고 뭐 하고 났을 때 연습 문제 세 문제 내겠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가서 그 춘대에 가서 아침 인사하세요라고 했는데 꼭 참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정말 한 시간 동안 온갖 모욕감을 다 찾고 해서 인사를 했잖아요. 시민들은 아무도 와서 인사도 안 하는데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면은 유치한 수준의 질문인데요. 하다못해 0.7%라도 누가 더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책임이 좀 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많죠.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됐고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헌신했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쟤만 없었으면 내가 더 크게 이겼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선에 이긴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사검이라든지 불쾌한 감정들은 좀 접어두고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준석 대표가 그냥 대선에 이긴 당대표였는지 아니면은 몇 표라도 가지고 온 몇 퍼센트라도 가지고 온 의미 있는 전략적 당대표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적인 당대표였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되기 전까지는요. 정말 소수의 20, 30대 젊은 층들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우파 계열의 정당에 지지를 보냈거든요. 정말 소수가.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됨으로써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그냥 상징적인 젊은 당대표라는 상징적인 의미만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역대로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20대로부터 이렇게 높은 지지도를 갖고 간 건 처음입니다. 분명히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있다. 제가 오늘 인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 30대에서 10에서 20%만 가지고 오면요. 민주당 거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살펴보면 20에서 40%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선에서의 승리의 요인이었죠. 이준석 대표 없었으면 20, 30대가 그렇게 국민의힘 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전략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장점 중에 하나. 정치인으로서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선전선동에 강해요. 강하죠. 마키아벨리에서도 선전선동해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걸 수도 있고 지지층을 현혹시키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면 금방 드러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지금까지 쫓겨났는데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진실에 기반한 선전선동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에 근거한 선전선동이라고 까지는 좀 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거짓이 아닌 그럼. 여가부 폐지. 여가부 폐지 다섯 자. 사실 효과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게 과연 진실에 기반했는가? 그거는 진실 아니었을까? 지금 폐지 안 했거든요. 그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당대표로서는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고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이끌어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정치의 매스미디어와 표피와 이런 측면도 이준석 대표의 나쁜 롤도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게 성격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공격적이에요. 날카롭고요. 감정적이고요. 자극적이에요.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스타일의 정치인의 유형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젊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 단점들을 좀 가려주는 부분이 있다. 저러한 모습들, 적극적인 모습들이 2, 30대로부터는 환호를 받고 있다. 제가 예를 안 들자면요. 유럽에서 나타나는 신나지라든가 신구구 정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막 구구 신나지라는 게 굉장히 나쁜 정당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개체주의적이고 개인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다만 인종주의적 경향에서 인종주의적 경향이 있는 것은 아프리카라든가 이슬람 세계에서 유럽으로 많은 이민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일자리를 뺏긴다는 적대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극단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신나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보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또 어떤 게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외국에서 우리 아프간에서 난민들이나 이런 분들 데리고 온다고 해서 거기에 또 찬성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일 것 같아요. 그냥 인위적인 평등 그리고 인위적인 배려 이런 것들은 옳지가 않다. 물론 자기가 참 공부도 잘하고 경쟁에서 항상 이겼으니까 그냥 시험 잘 봐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시험 합격하고 공무원 되면 되지 왜 할당제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배려라든지 조금 다른 약자들 저처럼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살펴야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유럽의 신보수도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보통 서구 사회에는 자유주의가 진보에 해당되고 공동체주의가 보수에 해당된다고 말해요.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종교적 공동체라든가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종교적 공동체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개인주의로 완전히 가버리는 게 지금 흔히 아는 자유지상주의 이쪽으로 가버리는 게 흔히 아는 신보수 극우정당 이런 쪽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거를 대입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적인 전통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사실 한국의 보수라는 것도 유교적 전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걸 극단적으로 흔히 아는 원래는 민주당이 한국의 민주당이 자유주의 정당이 돼야 되는데 한국의 민주당도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군사문화적 이런 것들을 역으로 수입해가지고 위계 질서 486도 이런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순석 대표만이 유일하게 극단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에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과연 저 여러 가지 행보가 이번에 꺾일지 저도 참 흥미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예의없음과 배려없음이라는 것이 과연 신세대적 특성 의미 있는 개혁보수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예의의 문제 품격의 문제 배려의 문제는 알고 보면 정치의 본질에 해당되는가 정치의 본질이죠.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 정치인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죠. 어른 보면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선배들 보면 반말 띡띡하고 말이야 존댓말 해야지. 왜 반말 하냐고. 지는 선배 안 되냐고. 자기는 나이 안 먹어? 사실은 선배 아니고 후배한테도 배려해야죠. 배려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후배한테 막 하는 거 그런 것도 꼰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바꿔나가거나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좀 싸가지를 좀 챙겨라. 저희가 우리 장성결 소장이 2회고 1회가 변이제 대표하고 있어요. 그 위험한 분. 변이제 대표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보수는 인륜을 재버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장성찬 소장님도 똑같이 먼저 인간이 되어라. 예의와 품격 배려를 지켜라. 예의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바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버드 나왔고 나는 톡톡하고 나는 당대표까지 했고 솔직히 이준석 대표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일단 우리 둘이 못 났어요. 이준석 대표보다. 이제 가고 갑시다. 그러면 그 약자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강자들에게 핍박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인데 너는 약자가 될 만해. 경쟁에서 졌잖아. 공부 좀 잘하지. 아니면 나 경쟁을 이겨서 네가 당대표 되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자질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스킬은 탁월하지만 흔히 아는 도덕의 문제 정치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윤리와 가치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서 자기 요소로 체득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위기를 돌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장내에는 그냥 군소정치 지도자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누가 이준석 대표랑 앞으로 함께 정치를 하겠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둘이 있었던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둘이 했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코너로 몰아요. 게임으로 보는 거잖아요. 정치는 게임 게임이라기보다는 신리 신의 믿음 신리와 신리 같이 믿음 믿음 난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과 나눈 얘기는 외부에 발설을 안 할 거야. 정말 죽을 때까지 어떤 보완이 유지될 거야. 믿고 따를 수가 있겠네. 이래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다. 그냥 그런 이미지를 주면 누가 같이 정치를 하겠습니까. 누가 기난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의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독대한다면 사우나에서 독대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녹음 못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핍박받고 있고 어렵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구하니까 여러 가지 자극적인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 이해를 해요.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넓은 마음을 가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사 정치사에 있어서 여야 가릴 거 없이 대선 후보에게 속친 객인 당대표가 누가 있어요. 항구하거나 안 된다. 그리고 또 실제로 국민의힘은 당헌당규가 당대표에게 모든 집행권을 다 줘요. 대선 후보에게 당무 1인권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뭐 결정하더라도 그거 안 된다 그러고 이 사람도 안 된다 그러고 이 정책도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당대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저런 스타일의 당대표 정치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일거를 저는 기록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것은 이제 당대표였을 때였잖아요. 이제 또 새롭게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안 보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리 한국 정치사회에 충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엄청 충격. 충격은 줬는데 이 충격이 강물 같은 흐름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폭포처럼 푹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라질 것이냐 폭포처럼 사라질 것이냐 그런 폭포가 한 번 보기는 시원하고 좋지만 물을 우리가 기르다 쓰려면 잔잔하고 깊고 폭이 넓게 흘러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치사회에서 위대한 족족을 남긴 것은 맞는데 이것을 잘 끝맺음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냥 스피커 혼자 방송 잘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이 없습니다만 42살에 대선후보 선언을 해요. 40대 기술 그렇죠. 42살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구상유치다. 접입에서 비린내난다. 비린내난다. 접비내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20, 한 4, 5년 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라는 것 경험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 그것만으로 너는 정치할 자격이 없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정치인들의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항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런 정치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보수 우파에서 이렇게 말 잘하고 살만 좀 빼면은 살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스트레스 살 저녁에 맨날 술 먹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딱 굴러다가 옛날에 난 기분 나빴는데 너 앞으로 정말 보수 우파에서 인재로 인물로 커 나가야지 나도 뒷받침 잘 해줄게. 이렇게 다독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뚜드러 패가지고 그냥 내쫓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항변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긴 쪽에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여야 문제도 똑같아요. 여야 문제요? 대통령께서 만나신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만나신대요? 네. 그 저 유럽 영국하고 캐나다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외유 좀 갔다 와서 다 한꺼번에 흔히 우리 옛날식 표현으로 성과 설명회 코에 바람 좀 넣고 시원한 바람 좀 넣고 와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나겠다는 건데 그것도 솔직히 좀 그렇죠. 일단 한번 만나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단독으로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권력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정점에 섰어. 그런데 네가 나랑 같이 맘 먹으려고 그래? 안 돼. 이게 바로 대통령의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의 속성까지 오늘 나왔네요. 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오늘 제가 같이 여러분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치 심리학자 같은 심리학자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두 가지 감정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뭐로 보여요? 바램 바램 바램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는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지만 이준석 대표 편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구 편이에요? 저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지성적인 국민의힘에 있는 윤회관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저격수네요. 저격수. 하여튼 그래서 협박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상징적인 반대편에 이준석 대표가 서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응원을 하는 거고 지금 약간 그냥 옹호하는 수준이지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태 말 언행 이런 것들을 다 찬성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이준석 대표 편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윤회관들이 자칫 잘못하면 보수파 진영 국민의힘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보수의 민낯 툴을 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윤회관들이 벌였던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내쫓는 데 있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쭉 정리해가지고 보수의 민낯 시즌2 딱 쓰면 이번엔 좀 정말 많이 팔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수의 민낯 시즌2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이야기 당연히 싫어한다고 싫어해야 된다고 당연히 싫어해야죠. 그게 어느 정도 포션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윤회관들한테 집중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비판 양쪽 다 하고 저는 양비론자이기 때문에 비판 다 해가지고 방송 나와서 제 책 나왔습니다 하면은 10만 권 이상 팔리지 않나요? 본인은 정치할 생각은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제가 만약 정치할 생각이 있었으면 전 이런 비판 못해요. 양비론에 서면 안 돼요. 안치하려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 편을 들어야죠. 제가 정치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천받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좋은 지역구에 배정 받으려면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야죠. 근데 저는 정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력을 갖고 있든 말든 나를 협박하든 말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유래관, 장재원이든 권성동이든 저는 상관이 없다.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저는 비판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작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게오르고 뭐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잠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잠수함에 토끼를 데리고 타요. 토끼가 공기가 없어지는 것에 제일 민감하거든. 그래서 토끼가 눈이 풀리고 힘들어지면 잠수함이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외로워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도 저를 욕하잖아요. 왜 너는 보수 우파 패널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왜 욕해? 이러고 진보 자파 분들은 왜 이재명을 욕해? 네가 뭔데?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 공격받고 욕먹어서 외롭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수 우파라는 이야기는 통용대에서 쓰는 이야기예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분들이라든가 그쪽 세력 내에서? 왜냐하면 보수라고 얘기만 하면 약간 고루하고 진보한 느낌이 있어서 우파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죠. 우파라는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닌데. 아니 근데 뭐 좌우 왼쪽 오른쪽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진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뭐라고 써요? 민주화 세력 또는 개혁 세력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있으면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하지.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벌었던 일들이 과연 민주화 세력으로 볼 수 있느냐? 좌파라는 표현은 아예 안 쓰죠. 좌파라고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좌파가 빨갱이 공산당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냥 단순히 구분 짓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누가 좀 더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이런 상대적인 위치의 개념인데 사실은 한국 사회의 최근에 한 20년 동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상대성 위치의 문제로서 싸웠다는 거 이게 사실 문제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변희재 대표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회창 노무현 싸움이라는 게 정말 품격이 있었거든.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는가 보수적인 정책을 내놓는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대입법 기억나죠. 국가보안법 사학법 이런 문제 철학의 문제 물적 토대의 문제 가지고 제대로 싸움이 붙었던 건데 지금은 보면 수사 가지고 싸우잖아요. 수사 가지고 싸우고 사실 이거 창피해요. 권력을 운용하는 하나의 작은 도구를 가지고 서로가 죽이기 아니면 살리기로 싸우는 거잖아요.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 일천한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지지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로 풀으려고 안 하잖아요. 정치를 해본 분들은 그래도 좀 정치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잘해왔던 게 한 분은 수사 한 분은 선전선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를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치권에 대부분의 분들도 법조인 엄청 많잖아요. 많아요. 많은데 느끼는 게 헌법 읽어보셨죠? 우리 같은 전공자잖아요. 연락이 공개했죠. 헌법은 정치학이에요. 맞아. 헌법은 정치학이야. 그렇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정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법학자들이 해석하니까 규정안시켜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8조 2항에 나오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법부에 가버리면 단순한 당원장규 지켰니 안 지켰니 이렇게 해석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정치를 오래하고 중진 또 존경받는 어른 여야를 떠나서 양쪽 진영에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2017년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보수파 진영을 완전히 적폐 세력 국정농단 세력 너희들은 없어져야 될 세력으로 치부해버린 문재인 정권 탓도 있다고 저는 말씀해 주시고 그럼 뭐 저기 닭이 문제냐 계란이 문제냐 알 수 없죠. 알을 났으니까 닭으로 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이 교체됐고 대통령이 됐으면 상대 진영을 어느 정도 품어야 돼요. 그게 문재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동의해요.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국민통합위원 통합정부위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안철수당 그 다음에 심상정의 정의당까지 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없어져야 될 사멸시켜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한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감 그리고 보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국민의힘 대원에 보수 파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정권을 향한 수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기무사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버렸잖아요. 당시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 이런 사람들 고발한 것은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기무사 해체까지도 짚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경제라든가 민생도 챙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대통령께서 챙기고 계시다니까 좀 믿으시죠.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을 좀 믿으세요.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요. 뭘 해도 믿음이 안 가요. 자 우리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장성철 소장께서 보수정당의 대표가 되셨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순석 대표는 어떻게 프로모션 해주고 싶다. 기본적으로 저는 당원당규 원리원칙대로 법원의 판결대로 되돌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것이 그냥 자꾸 꼼수를 사용해가지고 이준석 당대표 쫓아내야지 흔적을 다 지워버려야지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별 희한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비대위 원액 구성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최고위원회의로 돌아가라.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을 해서 전당대위 준비해가지고 정통성 있는 지도를 뽑으면 되잖아요. 왜 비대위를 하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좀 원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기각이 되면 본인이 가처분치한 거 기각이 되면 더 항변에서 싸워야 되겠지만 만약 인용이 돼서 그래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게 당했네. 라는 인식과 판단을 받으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공격적인 언사들은 좀 그만하시고 책을 좀 쓰셔서 좀 성숙돼서 오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은 이준석 현상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위기는 있더라도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족적을 많이 남겼고 솔직히 그 보수파 계열 정당 아니면은 민주당 계열에서까지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는 유일해요. 그런데 한 명은 더 있어요.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저 건데 강재석 당대표 그런데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분은. 그래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정치적인 자산이 보수우파 진영에서의 자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정치적인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약팽소선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거든요. 생선을 구울 때는 정말 조심하게 섬세하게 구해야 된다. 뒤집을 때 팍팍 뒤집으면 다 생선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행동에 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마키아벨리인데요.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됩니다. 마키아벨리스타 마키아벨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악의 교실을 가르친다. 곤모술술을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정치학자로서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권력 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사람. 이렇게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마키아벨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키아벨리스트인가요? 저는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보이죠. 마키아벨리스트라고 권력과 정치는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이준석 대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내가 지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무조건 이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마키아벨리스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이준석 대표하고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와 예의와 품격을 좀 더 갖추시기를 저희가 권유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나이 먹는다. 너도 어르신이 되고 너도 선배가 된다. 후배들이 너한테 예의없게 싸가지없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후배에게도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네. 네. 후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